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 파트너 있어요? 없어요. 저도 파트너 찾고 있었어요. 그럼 저랑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저희 주제가 한국하고 미국 기숙사의 차이점이네요. 네.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아, 금요일에는 제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토요일 어때요? 토요일에 됩니다. 그럼 제가 금요일에 파워포인트 미리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까지 좋은 자료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학교 도서관에서 볼까요? 네. 좋아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